안녕하십니까 게임을 만들려면 예전에는 이런걸 일일이 손으로 다 모델링을 했어야 됩니다 손으로 근데 요즘은 그냥 길거리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어 그냥 컴퓨터에다가 그냥 이제 업로드를 하면 자기가 알아서 3d 모델링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거 작업을 하려면 한달정도 걸렸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폰카로 사진만 찍어서 어 이런 3d 모델을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고화질 3d 이런걸로 만약 게임을 만든다 그럼 대박 터지죠 어 야 진짜 너무 쉬워 너무 이런 게임 야쿠자 게임 이런거 야 어떻게 이렇게 이제 끝내주죠 여러분